잔대니까 물만 뻥긋뻥긋하고 수영도 할 필요가 없잖아. 밭을 주잖아. 밑둥에서. 근데 여기서도 맨날 싸와. 자기네 비키라고. 어떤 놈은 이런다. 뺑뺑 돌아.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.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. 얘네들이. 그렇구나. 밤 되면 여기서 몇 마리 올라가 있는데 한 마리가 딱 올라가서 중간에 자리 잡아. 안 비키려고. 비키라고 하면 뺑뺑 돌아. 여기 좋으니까. 똑똑한 애들이 있어. 여기서 휴식하는구나. 여기가 밥 먹으면서 휴식하는 곳이야. 어떻게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줄 생각을 어떻게 했어? 아니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턱에 올라가 있어. 얘들이. 그래가지고 그것도 싸워. 자기네끼리. 그래 신기하다. 비춰라고 그러고 그냥. 너만 가냐고. 여기서 쉬는 거야. 밥도 먹으면서. 내가 설거지를 좀 할게. 어. 그래. 올라갔어. 큰 놈. 큰 놈도 올라가. 어. 신기하다. 진짜. 올라가서 또 싸워. 자기 느낌으로. 비켜라고. 또 여기 와서 아예 자. 여기서 자? 응. 올라가서 자. 신기하다. 아니 근데 물고기도 자? 그래. 얘도 눈 뜨고 잔데. 진짜? 진짜? 진짜?